네, 잠이 안 와서 뭐해? 트래블 프로젝트에 어울릴만한 컬러 찾고 있었어요. 우리가 봤던 바다네. 맞아요. 바다, 떠오르는 태양. 꽃들처럼 색들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알아요? 파랑, 행복한 희망, 주황, 슬픔을 이겨내는 용기. 계속해, 갈게. 주무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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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환아. 왜 그러나? 이름을 불러줘서. 가족을 이름으로 부르지. 뭐라고 부르나? 낚시도 글로 배울 수 있는 건가? 예. 자네 낚시 실력이 보통이 아니던데. 낚시 가서 매번 손주 사회한테 뒤질 수는 없지 않은가. 낚시 교본 같은 게 있으면 추천 좀 해 주게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번 낚시에는 경해도 데려가세. 그 밤낚시 운치가 아주 좋더구만. 나가볼게. 네. 사두는 그동안 격조했습니다. 경혜 할앱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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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